우리 대표님들이 양주에 새롭게 투자하시게 해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됐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양주시 공식자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양주가 되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주시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회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